1, 2, 3 1, 2, 3 퀴즈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7일차 되는 유니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노래를 듣고 입덕하게 된 23살 김은아라고 합니다 잘생긴 팬사랑 애들이 말도 너무 예쁘게 해주고 맞아요 진짜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만들고 진짜 천재같아요 살아 보라맹기는 천재 일단 이거는 제가 팬타운 좋아하면서 콘서트 다녔던 티켓들 그리고 이거는 이번 활동 때 애들이 선물로 준 소원팔찌 좀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제가 이거 팬싸 가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진짜 다녀왔어요 이게 팬싸 다녀온 앨범이에요 이렇게 다 싸인 있고 하트도 해주고 좋겠다 콘서트 티켓 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가요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눔 튜브 카페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유니공 이뻐요 유니버스의 이름에 먹칠이 안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짜내서 다 맞추고 가겠습니다 퀴즈 주세요 퀴즈 주세요 퀴즈 퀴즈 정답 노래 랩 마인드 팀워크 끼 하나가 더 보컬과 랩은 하나로 춥니다 어? 하나 하나 펜타곤 메이크업 때 아 이걸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춤? 잘 모르겠어요 정답 보컬과 랩 춤 마인드 팀워크 퀴즈 아 댄스가 있었구나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죠 아슬아슬아슬아슬아 아슬아슬아슬아 정답 정답 퀴즈 후이 여원 확실해요? 당연하죠 이거지 진짜 퀴즈 퀴즈는 최이노베이션 그리고 여원은 원 해가지고 여창군은 하나다 후이 알았는데 백 후이 후이 정답 저 알아요 이거 할아버지 진호 아빠 호이 엄마 홍성 예민한 둘째 아들 신원 첫째 딸 여원 홈때 학생 예난 막내 아들 유토 막내딸 키논 강아지 맞아 이걸 너무 재밌게 봐서 잊을 수가 없어요 멋있어 와우 우성이 할 거 마지막 우성 강아지 저는 강아지 할게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그 때까지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토브리 동무 엘리언 하나 더 하나 더 있나? 이거 살짝 안 돼 안 돼 안 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보너스 드레 라 라 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72에 어 정답 후이 맨날 게임할 때 문헌초등학교 2학년 6단원 정답 홍석이 정답 저 코끝이랑 앞머리 이렇게 된 거 하고 목적도 누가 봐도 영웅석이 이겼다 알죠 앨범 홍석이 홍석이 눈이 자신 있다고 해서 맞죠 근데 왜 맞히셨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점점 떨어지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네 두 개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10일 데뷔일 날 그리고 4월 6일 빛나리 앨범 인가요? 12월 27일 신원이 생일인가 그게 맞는 거 같아 정답 10월 10일은 펜타곤 데뷔일이고 12월 27일은 신원이 오빠 생일이고 4월 6일은 빛나리 발매한 날 5월? 콘서트 콘서트? 4월 20일 그러네 첫 콘이 27일이네 아 신원씨 생일은 12월 10일 신원씨 생일은 12월 10일 재승이 오빠 재승이 하나 정도는 틀려도 돼요 자신감 있게 외쳤는데 신원 오빠 생일이라고 오빠 실망하겠다 더 떨어졌어 자신감 더 떨어졌어 예속 노무 오조 도이 과크 무르 고가라 고교르 극존부 베로돌 려바 부르 테니카 모바 모바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근데 저희 그냥 안 들려드네요 TMI 우리 교수님 조카가 혜택이 오빠라고? 진짜 교수님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은 데 수강신청 성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랑 호기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 어 좋아요 예속 노무 오조 도이 과크 무르 고가라 고교르 극존부 베로돌 려바 부르 테니카 뭐지? 아예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 순간 그 때까지 그냥 할까요? 정답은요? 그 순간 그 때까지 확실한가요? 네 사실 후에요 아 아 아 몰랐어요 저 뒤에 테리 까만들었어 이거 진짜 자신있어 뭐 들은 거 있어요? 예예예 진짜 자신있어 하나도 없어 뭐랄까 네가 좋아하는 봄에 또 눈이 올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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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라 두 개 들었는데 어? 어? 어 이 노래 아 그거 뭐했지? 아 아 어제도 하루 종일 들었는데 모르겠어 뭐야 아 안돼 다 맞추고 싶었는데 넌 말해야겠다 아 감효질 못 들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못 맞췄다는 거예요 진짜 풀러를 못 들었어 네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펜타곤 오늘을 즐기자 신토부리 다시 그냥 합창이 되셔야 돼요 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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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불타는 펜타곤 오늘을 즐기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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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신토부리 신원오빠 생일 못 맞춘 생일이라고 한 거 노래도 못 맞춘 게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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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리즘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근데 신한 오빠한테는 진짜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신한 오빠 죄송해요 저의 텐터고는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계속 나는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룹? 진짜 애들 앞에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야 그러고 진짜 우울하다가도 행복하고 애들이 말해주는 한마디에 그날 기분 다 풀리고 진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적하세요 됐다 다시 감사합니다 유니버스였습니다 콘서트 오세요 콘서트 바로 오세요